아 이런 호떡이었어 딥프가 먹는 거 이런 호떡이었어 베벅도 아닌데 그게 유경새를 버티고 있어 옛날 호떡이었어 10년 전에도 자 어떻게 그려드릴까요? 시야샷 오빠는 뭐 드려? 조금 이따가요 소금 맞으시니까 그리고 안녕하세요 맛있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먹을까? 먹은 거 좀 찍게 먹는 거 이런 거 언니 음식은 파고파고 헐퍼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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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만들어 보셨어 자 들어와서 1분 먼저 먹으세요 1차 룩 1차 룩 아유 아유 그냥 먹고 싶을 때는 먹어야지 먹어야지 아유 뭐 못 먹어요 세상이 어떻게 헌할지 몰라 빨리 먹어야지 여기가 먹거리 글물이구만 그렇지 배 불러오잖아 맛있어 우와 맛있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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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베이요 사이베이요 동원빵도 맛있어 보이는데 물 잡아요 하나님께서 내려가는 곳에 앉아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분해를 나눠서 예술국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로토 야채로 한번 먹어 시아로토 야채로 한번 먹어 시아로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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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협박 장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영어 거실에 안 올까? 고춧가루 뭐 하나 사갈까? 뭐 하나 사갈까? 뭘 여기다 크리스마스 트리 사가자 여기 였지 여기 이런데가 기습하고 가야되구나 어디 좀 있던데? 뭐? 여기 들어가는 소문 뭐 말이야? 오빠 오늘 중간단으로 한번 가자고 그랬잖아 어디였어? 아까 여기 여기 지나오기 전이었어 여기 지나오기 전이었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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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학 더 텐데 저런데 단젠데 교범고 그런데도 사지 않을까? 너네 오만원말쌓하는거 아니야? 그래서 너 아까 여기 가보자 했잖아 화장실 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? 상가에 들어가 보구나 어디로 가요? 한번 가요 저쪽은 또 한 번 가요 또 한 번 가요 여기가 좀 작네 아까 왜 놓고 좀 작네 아까 왜 놓고 좀 작아 어느 골목까지 가봤느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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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가야지 어디? 복수군? 온 김에 어? 여기 뭐 없는데? 뭐 아무것도 없는데? 여기 맞아? 뭐 없어? 이리 나가자 응 저기로 응 그래 이거 많이 나가서 있잖아 응 응 이리 나가자 응 이리 크리스마스 산타 뭐? 이거? 이게 더 가벼운 것 같은데? 그거보다? 이리로 가자 약간 이리로 가는 것 같은데? 가자 몇 시야? 아 나도 오늘 무거워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많아 응 예쁘지? 너무 행복이지? 응 내가 눈이 예쁘게 많대 응 여기 오빠 저거 오빠 저거 음 응 음 자주인이 뭐 탈카소사한테 탈카소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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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철 한정고장인데 한정고장도 조금 안 돼 잔뜩 어린 lot 외식만대식 Joseon 오징어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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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으리 고구마 면으리 감사합니다.